갑시다 얼굴이 작아서 엉덩하고 얼굴이 단무지까지 하고 쟤들 산책 간 줄 알고 난리도 없네 그러니까 너희 쪽에서 뒷마다 나갈 건데 오늘 이렇게 야가잖아 얘들아 병원 가는 거야 병원 병원 가고 싶어 너희 안하고 안 가고 싶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짠 오이 탈키 안 오니까 이뻐 오이 탈키 안 오니까 이뻐 우이탈키 안 오니까 이뻐 잼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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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. . . 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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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? 만약에 궁금해? 으음 귀여워 우리 놀랬어? 들어갔어. 막상 문 여니까 문 닫으니까 일어나 오늘 나왔어 다시 나갔네 문 열어줘봐 궁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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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히 안녕하세요 스컹크 믿음이네 귀여워 스컹크 그런 거 없음 그냥 불도더처럼 앞으로만 간다 믿음이는 불도더 아니 짱 큰 선물 같아 움직이는 선물이야 움직이는 선물이야 믿음아 믿음아 일로 아이고 얼굴이 작아가지고 이따가 다녀보자 자유로워 믿음아 일로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신났다 … 신났다 신났어 예전에는 신났다 출발 책상 자유 출발 내가 칠진 않아요. 내가 배운 거 볼게. 해장 닭고기 이게 지방이예요? 여기서 여기까지요? 아이고야 괜찮을까요? 믿음이 느리는구나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스쿼신대 아 다행이네요 끝날 건가요? 네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아 지과 엑스리 지과 엑스리 그냥 이게 뭐 치조거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송곳니도 괜찮은 것 같고 분명 농사인데 이거는 뭔가 화분 시에요 범이니까 강아지한테 또 많이 나타났는데 바퀴 만듭니다 대중증 같은 경우는 보이질 않는가 봐요 아 너무 귀엽다 아 한숨 여기 심장이오 여기 심장이오 여기 심장이오 이게 다 지방이오 지방이예요 이두아 살 빼야겠다 더 빼야겠어 내 심장 크기나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심장 크기나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기관이나 코 엑스리에 오면 결석 같은 거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는데 간 단낭이 호흡이 장암 반응으로 호흡이 심장 레프트 키드 오른쪽 심장 심장으로 돌이매는 거 옆진아 호흡이 프로스테이터 이거 수컷이라고 전립선 중성했지 않나요? 전립선이 이렇게 전산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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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구나 콜레스테롤 143 엘스테롤 여기도 전산수치 다네요 다행이다 스캉키가 조금 나게 살이 277 칼슘 5.5 이건 낫네요 칼슘은 더 챙겨야겠다 칼슘은 더 챙겨야겠다 스팸 네 초록 왓 꼭 또 점 defenders 서로 prot products 감사합니다.